뷰블리 퀘스트이.. 제목 자체가 악의 부드러운 첫 손길 악마맞는거 같애 오 방금 번개 치는거 봤어요? 하늘에서? 왜 이렇게 저거.. 추잡하지? 번개 치는게? 뭔가 진짜 같지않고 뭔가 좀 조잡해 어디있지? 음 영지로가서 거친 녀석 야 여기 왜 불 났지? 여기 불 났네요 지금 처음에 걔 보러 왔던데잖아 저 고양이 뭐야 저거 돼지고양이 돼지고양이 어디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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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한 명이예요 너는 한 명이예요 너는 아마 근데 너네더 없네 너는 뭘 뭐지? 너는 뭐지? 너는 뭐지? 너는 뭐지? 너의 걱정은 없어 형이 내가 말해줄게 넌 토니놈이 죽을래? 아타민이 죽을래! 답변은 알았지? 이제 죽을래! 우리 일을 할게 아니, 하지 마. 그를 가라. 아니, 하지 마. 그가 갈거야. 오, 이건 잘못한 해! 내 눈을 믿어 줄게! 너 혼본이나 뭐냐고! 여기 해결해야 돼! 여기 써야 해! 아니면... 아하, 죽이! 들어가자. 射어 also... общ Mongo! 이게 어떤 삶이 뭐임? 게론, 정대로 그 godt을 각자 사는게 아니라 둘이 사는게 더 나은 거를 낭땡이구 저의挑戦이네 왜 그래? 내가 그녀는 그녀가 없지 내가 죽여서 내가 그녀가 가야할게 앉아 어? 내 칼에 저거 왜 색깔이 있지? 아, 룸바 갖다봐자 기다려줘, 사장님. 그녀가 흘러내려 인간대 인간싸움이면 자신있지 어 뭐야 쟤 순보를 쓰는데 순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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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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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장난 아닌데? 이새끼? 와아 빨라 오, 장난 아니야 아, 이거 회피로 안 돼 아, 이거 피하는 타이밍으로 이제 알겠다 이때 피해야 돼 타이밍은 빨리 피하면 안 돼 졸라 센데 진짜 와, 너무 세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돼 와, 이걸 피하다니 다 피해 아, 씨 침뱉고 와, 장난 아니겠다, 씨 아니, 아까 개보다 더 센 것 같아, 얜 또 머리 긁적긁적이다, 진짜 또 아 쿠앤이 없으면은 버티기 힘들 것 같고 그게 문제야, 지금 어, 내가 누구냐 야, 슈퍼 고맙다 조금 더, 내가 감을 조금 더 찾아보고 약간 조금 더, 내가 감을 조금 더 찾아보고 약간 내가, 내가 감을 찾아야지 남이 얘기해준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본인이 감을 찾아야 돼 일요일에 워싹 오싹 아 오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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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감을 유지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게 나아 안 움직이는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직도 안 죽었죠? 아휴 그냥 거리만 적당히 유지해주면 제가 3단 공격 쓰니까 거리만 유지해주는 거예요 지금 거리 유지만 잘하면 돼 아니 요령을 알려줍니다 요령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게 스틱을 밑으로 아 저는 패드라서 반격할 때 스틱을 밑으로 돌리면서 목을 쳤네 뒤로 돌기 스틱으로 탁 치면서 반격을 같이 눌렀지 타이밍 진짜 악마 맞네 왜 이렇게 말해 너는 왜 이를 내게 말해 내가 내가 그의 그의 유결 사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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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영혼의 맑은 흑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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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소한 최소한 도대체 쟤는 안 죽는거지 맞아 쟤 악마하고 계약한게 맞는거같아요 목을 쳤는데 살다니 보상을 받으러 왔다 개구리 왕자 약속은 지키는 남자인데 450원 주네요 개구리 왕자 아니요 제가 객을 받으러 왔습니다 당신은 첫번째는 제 3개의 문을 드릴게요 제 챔피언 게롸트 오브리비아 안녕하세요 호그 게트롤입니다 두꺼비가 왕자였다는걸 알고 있었나 맞나요? 도드가 죽은 왕자인가요? 그는 그냥 알았지 도드가 그는 자신을 통해 그는 자신을 통해 그는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나요? 그럼 저한테 말해줘요 그는 꽤 상쾌한 이야기입니다 올기어드 올기어드 아리리스의 아리리스 그는 오피아의 왕자에게 올기어드 올기어드 말도안돼 내가 사랑과 전쟁에 이용됐단 말인가 어 아침드라마에 이용되하니 아직 조수로 승진 아 다음 보수가 무서워진다 어떤 놈이지? 너의 세 가지 소원은 뭐지? 이상한 거 죽여달라고 하지마 집을 갖다 달래 이건 뭐 어거지구만 진짜 집 불질러놓고 일부러 동생이라니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해줘 두 번째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위처가 또 여자들하고 인맥은 쩔잖아 널 어디서 찾지 일단 집을 구해야 하네요 일단 집을 구해야 하네요 여자들하고 집을 구해야 하네요 형들은 힘든게 음 일단 저택부터 그러면 저택이 얘가 별로 안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저택을 얻어다 줘야 하지 보소티의 집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보소티가 여기 있는 보소티가 여기 있는 보소티가 그는 보소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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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구해야 하네요 너는 그냥 왜 물어봐도 될지 물어봐도 될지 괜찮아요 거기 가봐도 될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그는 그는 10시간 정도 된다고 하던데 동생은 어딨나 오, 기울트의 형님 왜 그는 왜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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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물은?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것을 어디에 찾는거야? 게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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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궁금한 사람이야 본 에브릭스는? 본 에브릭스는? 음... 이 플라디미르가 어디에 찾는거야? 게롤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거야 손을 사용해 본 에브릭스는 이 곳에 잘 존재해 가족들에게 들었을거야 그 아름다운 레드헤드 지금 2시간 56분 했는데 녹화시간 딱 보니까 시작하지 으으... 쟤 뭔가 맘에 들지 않아 굿락 게롤드 저택을 먼저 할까? 아니면 이 에브릭 가족묘지를 먼저 할까? 뭘 먼저 하지? 퀘스트를 보면 이게 집캐고 이게 동생 퀘지 33 33 33 어 요게 재밌는 개에요? 오케이 알았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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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33 44 45 66 48 49